도어즈 슈퍼하드모드는 공섭에서 4,9일 2시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비공개 서버에서 계속 플레이가 가능하다 슈퍼하드모드를 클리어하면 제프 더 킬러 배지를 획득한다 1. 엘리베이터 상점에 있는 스캐너는 만우절 이벤트이며 실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 클릭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답을 안해준다 2. 0층 로비에 있는 걸려있는 키는 악마 키이며 획득하면 바로 죽는다 야 나 이거 0번 진작 키는 책장 옆에 걸려있다 아 야 여기 야 이건 어떻게 보여 3. 전맵에 바나나 껍질이 있으며 밟으면 효과음과 함께 10 데미지를 입는다 뭐야 뭐야 아 나 두번 4. 작은 방어막 물약과 큰 방어막 물약이 추가됐다 작은 보호막 물약은 체력 위에 25 방어막이 추가된다 큰 보호막 물약은 체력 위에 50 방어막이 추가된다 5. 스크리츠의 비명소리가 바뀌었고 더 많이 등장한다 야 진짜 6. 새로운 괴물 그리드가 추가됐다 짧은 시간 동안 골드를 여러 번 획득할 시 그리드가 커지다가 다섯 번째에는 죽는다 7. 시크가 차를 뽑아서 달려온다 시크 추격전이 좀 더 길어졌다 너 업데이트했니? 야 무슨 자동차야 쟤 뭔데 뭐야 쟤 자동차 사고 오죠? 쟤 뭐지? 야 쟤 막 자동차 아 야 이거 가이딩라이트가 표시 안 알려주네 가이딩라이트가 야 지금 바로, 바로 뒤에 있어 아 오우 아 죽었다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나 나 치여 나 치여 나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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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기여 죽기여 안 돼야 바로 뒤에 있다 빵빵하지마 빵빵하지마 살려 죽기여 살려 죽기여 와아 와아 오우 깜짝아 오우 깜짝아 아하 8. 50층 도서관 피규어가 뮤비 스킨을 입었다 오우 야 좀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힌트 그림이 추가되어 총 15개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자물쇠 번호는 10개를 맞춰야 된다 힌트 종이에서 스마일은 11번째 번호라 필요가 없다 없애버렸어 아이씨 야 얘들아 알려주죠 0273 8 4 0 2 9 1 오케이 땡큐 땡큐 9 제프의 물건이 총 5개가 추가되었다 큰 작은 방어막 물약과 할렐루야 폭탄 스캐너 초록 손전등 야 나 돈 엄청 많아 스캐너 살 수 있어 해골 열쇠 두 개나 있네 오늘까지 야 젤리 손전등이다 야 젤리 손전등이면 좋지 야 젤리 손전등 좋지 10. 해골방의 대량의 방어막 물약이 추가되었다 방어막 물약은 총 각각 6개씩 소지할 수 있으며 큰 방어막 물약은 언제든 마실 수 있고 작은 방어막 물약은 방어막이 50 이상이면 마시지 못한다 헐 야 짱 신기하죠? 대박이야 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와 짱이다 헐 야 다 먹을 수 있어 11. 온실의 구조가 약간 바뀌었다 옷장이 없는 장소도 있다 아 바나나랑 같이 있다 어 왜 벌써부터 여기 있어 어 아니 근데 숨는 곳이 없는데? 어디 숨어? 요기 숨나? 아 나 제발 나 제발 오잉 오잉 12. 할렐루야 폭탄은 데미지 100을 주며 대부분의 괴물을 없애거나 파티원을 없앨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까지 어 야 뭐야 폭탄 두 개나 있어 자 이것도 새로운 아이템인데 13. 새로운 괴물 제프 더 킬러가 추가되었다 제프 더 킬러는 플레이어가 죽을 때까지 쫓아오며 이 방에 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폭탄으로 죽이는 것을 추천한다 죽을 때는 내 머리가 부서졌다 하며 죽습니다 어디 갔어? 알았나? 아 안돼! 아 뒤에 숨어있었다 와 와 뒤에 숨어있었어 너 뭔데? 너 얼굴 한번 보자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불 아 야 아직도 있어 응 바보 멍청이 응 바보 멍청이 응 일로와 일로와 너 일로와 14. 하드 모드에서 룸즈를 들어가면 기존의 룸즈와는 다른 에리어 51 게임으로 들어가게 된다 15. 슈퍼 하드 모드에서 죽어도 죽음 횟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16. 일영형 층에서의 미니게임은 속도가 빠르며 가 전라운드에 등장합니다 17. 가이딩 나이트가 대부분의 문이나 물건을 비추지 않습니다 18. 하이드가 더 빠르게 등장합니다 19. 엠부시 등장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20. 듀프는 다른 새로운 괴물 트렌마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1. 잭은 이제 안경을 씁니다 22. 러쉬의 스킨과 소리가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21. 엠부시 등장 22. 엠부시 등장 22. 엠부시 아 진짜 아 때린다 아 솔직히 변신중에는 때리지마 변신중에는 때리지 말라고 나 지금 변신중이야 때리지마 아 또 있어 아 나 변신중이야 때리지마 제발 이걸 어떻게 깨 이걸 어떻게 깨 이건 진짜 못 깨는거야 이거 절대 아주면 안돼 이거는 이거는 절대 못 깨 이걸 어떻게 깨 아니 말이 안되는게 어? 제프 더 킬러 어 할렐루야 폭탄에도 안죽구 마지막까지 백진까지 따라와가지고 저거 똥개 한 명이랑 제프 더 킬러 두 명이랑 어떻게 깨 안해 니 똥 많이 먹어라 응 똥개들 응 안해가지고 고고 고고 고고